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알바끼 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바끼가 무려 2개 아니야 이것도 있어 3개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난이도가 랩이 아니고 그냥 비닐이라서 좀 어려웠고 여기 있는 나홀뱀이랑 여기 피규어 알바끼를 일단 목표로 하고 저희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판은 저희가 넣어놓은 거고요 테스트하려다가 그냥 영상 보여드리면서 같이 테스트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두윤희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두윤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탑이 없어가지고 탑을 사야 하거든요 아 탑 탑 탑? 자 그럼 3분씩 기간에 도전해주세요 뭐 잡았다 아 집게 진짜 넓게 하더라고 많은 넣어야지 아 집게는 진짜 넓게 벌린다 어 조금 애매... 좀 힘들 것 같아 약간 그게 좀 단점이에요 어 먹는 범위는 좋은데 지지가 좀 넓게 벌려서 맞아 몸을 잡아볼게요 다른데 걸리면 어 이건 잘 잡았다 어 밀면 나오겠네 어 잘하면 밀면 나오겠다 밥 없이 먹지 일단 여기는 이렇게만 애들부터 다 치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인형을 안 걸려야되나 봐 어 다른 인형에 걸리니까 엄청 못들어져 버버려 머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닌 거? 이제 잘 잡은 거 같은데 어 그런 거? 어 오 들었네요 들었다 알았다 알았다 가자 가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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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뭔가 탑 쪽에 인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응 요럴일진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돼있어서 자 머리잡아서 오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오오 오케이 오케이 잘 잡았다 이거 간다 뒤집는 방식으로 날아가버리기 이것도 잘 밀면 나오겠다 어 팔아올 싸먹기 울잼 어 어 아 에어프로 보낼 수 있을까요 도연이가 과연 도연이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잡판장하는데요 끌어당기 힛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에어프로 그리강 저기도 고대하고 있어 저기도 고대하고 있어 어 오오오 여금 단짝 치면 하지만 아 장갑을 안 뺏어걸었네 아 장갑 봉인 해제했네요 장갑 봉인 해제! 장갑 봉인 해제! 하하하하 아 안되겠다 과연 이번에는 될 것인가 히 오 오새? 오 옷에 오오크렸다 오오오오오오 대박대박 이거 운 좋게 뽑아버리네 손이랑 다르지 여기 누워있다 펭귄 엄청 어렵겠다 모찌 펭귄인데 난 모찌가 이럴 때 싫어 모찌는 뽑았을 때는 참 좋은데 오 잘 들어갔네 뽑았을 땐 참 좋은데 포기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 어.. 알바퀴 있으면 참 싫은 일이야 어.. 중이시아.. 어.. 어.. 나.. 나랑 가기 싫은가봐 어.. 야야야.. 옆으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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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아봐 어.. 안돼! 어.. 여기서 너 잘 잡으면 갈 것 같은데? 어? 뭐하는거죠? 뒤로 보내기!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어.. 뭐야 테이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야 이거 나 택 걸려가 노력했어 택 걸려서 먹어버린다 자 만원 다 썼습니다 와.. 순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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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나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래? 어.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식스테이부터 꺼내야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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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산정품아닌? 걔부터? 어.. 어.. 저기 안나오면 나도 머리 머리 안 돼요 안돼요 머리 웨이 어떻게 하는거야 잘 잡아주세요 뭐 하세요 아 기다릴게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던데 아 잘 잡았습니다 가자 응 잘 잡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 또 after 아까처럼 얘가 너무 이쪽과 있어서 배도 좀 치워버려 에이 설마 오? 똑? 하하하하 대박 옥꼴기 연습했냐 옥꼴기 택꽐기 왠지 얘가 뒤집어지면서 탑에 딱 거꾸로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탑을 아예 댐을 만드는 거지 나와려 나와 이거는 처음 보호해요 나이스 에어리 아아아 누르기 이거 참 보여드리네 영상에서는 이거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얘를 좀 끌고 올까? 얘 아니면 푸린 푸린 괜찮네요 푸린이 탑으로 들어가면 딱 좋긴 할 것 같아 그렇지 끌고 와 끌고 와 탑으로 쏴 자 이제 하면 100%야 끝! 딱 8이랑 2처럼 이렇게 얘를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아 그래 뭐 그렇게 하던거야 일단 탑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알바끼도 무리고 지훈이 이제 수단시다가 잡혔어요 아니 뭐 이상이 씨를 탑으로 넣어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시합 부분 잡으면 안 넣을 것 같아 아 회장 회장이 좀 뭐야 얘 메타몽 징계절이 징계가 너무 꼬여있어 징계절 좀 풀어주면 돼요? 아니야 아니야 그냥 풀어졌어 아 또 왜 또 못 끌어 또 왜 말을 또 하라고 해 이제 풀린거야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간 것 같다 자 조금만 앞으로 끝 죽긴 잘 잡았는데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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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물어봤어? 아 이거 이거 오버액션이나 뭐 하나 빼면 돼 이거 하나 빼면 돼 오버액션 한번 잡아볼까? 들어갈 것 같은데 오버액션 잡아볼게요 그럼 투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버액션이나 뭐 커리다포마나 아니면 그냥 네가 쉽게로 눌러버릴 것 같은데 얘를? 반대로 이렇게 쳐야 돼 얘 오버액션 이거 한번 살짝만 대면 쟤가 쏙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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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벌렸어 못지 그냥 벌렸어 안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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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져가볼게 샵이 너무 안좋아 얘를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잡아주세요 네 아 안잡히네 안잡히던데 앞으로 앞으로 보내나요 헤오리로 아 헤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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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못해요 헤오리 야 뭘 못해 잘했구나 아아 내가 봤을때 장점을 동반해 세요 아 이거 엄청 어릴게 만든거 나한테 줘버리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뭐해야되니 할게 없는데 지방이 가져가봐 지방이 가져가고 있길래 앞에 잡아달래 아이고 어 이거 내려갔어 나 다져갔다 지방이 이거 가져갈 수 있나 다다가네 잘하면 뒤집게 뒤집게 다 뻔렁이 낫지 않아? 그래? 응 뻔렁이 낫나? 응 어이구 그쵸 나왔어요 나는 이상하게 수총 안아졌는데 어 이거 한번 뽑아볼까? 그 뿜기기는 이런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응 딱 머리만 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어? 한 번만 아 이거 안된다 이런거 힘이 없네 어 이건 안돼 안돼 여기까지요? 어 다른 영상으로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다른 영상으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 이라코마도 있네 여기 뭐가? 이라코마도 있어 조그만거 이건 더 안될 것 같아 일단 꺼내보죠 너무 지금 힘은 없는데 인형이 너무 박혀있네요 하나 알바퀴 해보고 싶었는데 까비 둘 둘 셋 넷 넷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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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한 번 더 넣었지? 그냥 그냥 쏘쏘하네 알바퀴 아쉽다 알바퀴는 직계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직계도 너무 벌리고 있어가지고 떠내지기도 힘들고 응 더 무리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못지니 형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힘으로는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응응 요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이랑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갖고 싶은 여기 초록색 요거랑 이어붙이는 영상은 두윤이가 갖고 싶은 걸 하네요 항상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뽑고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코를 또 두윤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응 자 만원만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윤이가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유에퍼 얘 뽑으려고? 응 어 직계 엄청 느리다 그러게 직계이 느리다 어? 쟤 뭐야 아 얘 뭐야 내가 가져갈까 그냥 어 그냥 잡아버려 어 잡아서 딴 데로 보내야겠어 보내버려 끝까지 가져가라고 그냥 IchNP인가봐 아 이것도 정품이라고? незי 처음 본다 폭소 최소杯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쎄게 쳐 으엇 쏙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어떻게 이고 망치망치가 그래 망치? 어 망치볼라 아까 좀 더 찔러야 될 것 같은데 어어 콕 조금만 뒤로 가면 되겠다 뒤로 한 두 칸 정도 두에서 세 칸 하나 하나 둘 애가 너무 펼쳐져 있어 이쪽이 접혀져야 되나봐 아 이거 뭐야 이상하게 잡았어 어 나왔다 어 나왔어 저기 택택 그러니까 매달려있는데 매달려있어 뭐야 뭐야 나왔다 나오네 이게 어 나왔다 아 이거 내가 했어도 됐었는데 어디가 딱 빼앗아갔어 내 탈이 있는 걸 저거 깜깜이 치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다려봐 일단 네가 좀 들고 가자 집게무기 이거 어떻게 잡지 깜깜이 일단 치우고 잡는 건 내가 너보다 잘하네 가만히 있어 내가 뽑았으니까 아니 저거 내가 뽑았는 건데 깜깜이 저거 내가 했으면 나왔을 텐데 오케이 일단 치웠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나 그냥 응 엄청 조그만데 사이사이로 오 오우 이걸 옆으로 옆으로 아 뭐야 망했다 아 아 어 이사리 오 이 인간 이사리 어어 이사리 아 또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